우리 학교 에이스 듣대 에이스? 응, 잘 가르치는 대학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함께 소통하고 마음이 바라선 인재를 키우는 동신대학교 이제 교육부 에이스 사업 선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좋은 인성 위에 실력을 갖출 때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할 수 있지?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세상을 위한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이 캠페인은 교육부 선정, 잘 가르치는 대학, 동신대학교와 함께합니다